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에나무단의 주인공, 셰, 용기님!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상, 재용기님, 이하동문, 2014년 2월 23일, 한국 독도사랑, 문화의팀, 총회, 천종회, 주인공, 한치 찍으시겠어요? 좋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하셔도 돼요. 주인공, 셰, 용기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과도 넓은 꽃이 피다 내 고향 간편한 즐거움은 대단하니 도인 내 사랑 지금 은혜되 내 바람 바슴속에 던진 이 강릉에 도인 이들 세월 속에 난 희망되니 감사합니다